피부의 재생을 돕는 네 가지 성분 중 세 번째 시간, 바로 EGF입니다. EGF는 피부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피부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EGF는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성장인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0대가 넘어서면서 콜라겐처럼 똑같이 EGF도 점점점점 우리 몸에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원래 EGF라고 하는 것은 의학용품으로 참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고들도 있기는 한데요.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고 싶을 때 표피 성장인자라고 하는 이 EGF가 들어가서 복구를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EGF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기는 할 건데요. EGF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그렇게 다른 성분들에 비해서 많이 진행된 그런 성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EGF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성분입니다. 화장품에 담았을 때 연고로 만들었을 때 활성화 기전이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제품을 개봉하고 나서 EGF에 대한 효과가 점점점점 떨어지기가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잘 쓰고 좋은 제품을 골라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EGF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논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 논문 자료입니다. EGF는 노화방지 활동을 통해서 세포와 조직의 항상성 그러니까 최정의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죠. 그것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EGF가 부족하게 되면 조금 더 연고가 필요하긴 하지만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EGF를 발라주는 것은 노화를 좀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논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드름 흉터가 있는 12명의 건강한 남성과 여성에게 임상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12주 동안 하루 2번 국소 EGF 세럼을 얼굴 전체에 바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도 개선이 됐지만 자체 평가에서도 81%는 기준선에 비해서 흉터가 좋으면서 탁월함으로 개선됐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EGF를 바르는 것은 여드름의 흉터나 모양들을 좀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논문도 노화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광손상과 눈에 띄는 노화 징후를 의미 있게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는 잔주름이나 주름, 피부 질감이나 모공 크기, 다양한 증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라는 것으로 볼 때 EGF가 어느 정도 노화 예방이나 주름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EGF는 화장품화하는 그 과정 자체의 기술력이 더 많이 개발돼야 되고 좋은 제품을 골라서 쓰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EGF 성분 자체는 좋지만 EGF가 화장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다른 성분들과 배합되면서 그 효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술력을 사용했는지 화장품의 활성도는 어떤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EGF 제품을 골라야 되는 걸까요? 제가 스터디한 내용을 바탕으로 4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제가 스스로 스터디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는 상세 페이지와 각각의 브랜드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EGF의 활성도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EGF라는 성분을 화장품에 담았을 때 개봉하고 나서도 계속 활성인 상태로 피부 부에서 잘 작용해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가가 바로 EGF의 활성도를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제조했을 때 활성도가 되게 많이 살아있고 좋아도 개봉하고 났을 때 활성도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다른 성분들의 배합이나 방부제를 통해서 EGF의 활성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력으로 EGF의 활성도를 잘 만들었는지 활성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브랜드사에다 꼭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EGF 같은 경우에는 빛이나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보관 방법을 철저하게 명시해놓은 그런 브랜드를 고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순도인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고순도의 의미는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퓨어한 그 EGF 자체를 잘 담았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 브랜드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94%만 넘어도 굉장히 고순도에 속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고순도 몇 퍼센트를 넣었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제품을 쓰신다면 아주 안전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EGF를 쓰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패키지인데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EGF는 온도나 빛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불투명 용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합니다. 여름에 제품을 받으셨을 때 뭔가 아이스팩 같은 것들이 함께 곁들여져서 배송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정성분이 너무 다양한 성분으로 배합되지 않은 것이 좀 더 낫겠습니다. 너무 많은 성분과 같이 배합이 됐을 경우에 EGF의 효과 그 자체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EGF 원료 특성상 단독일 때가 가장 활성도가 높다, 가장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EGF 세럼을 바르게 되면 촉촉하다, 두껍다, 충분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라기보다는 바르면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원료의 배합이 너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성분을 보시고 너무 다양한 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EGF가 메인인 제품이다 라기보다는 다른 성분이 주고 EGF가 좀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들어갔구나로 이해하시고 제품을 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EGF는 모두 다 세럼을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EGF 성분 자체가 흡수되는 것이 어렵고 가장 첫 단계를 쓰셔야 그 효과를 가장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크림에 들어간 것보다는 세럼 위주로 가지고 왔고 크림에 들어간 경우에는 아마도 EGF라는 성분이 보조적인 역할로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서 오늘은 EGF라는 것을 메인으로 하는 세럼으로 가져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에코팩토리입니다. 에코팩토리에는요. EGF와 4GF라는 제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둘 다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에코팩토리를 고른 이유는 보관 방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공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에코팩토리 EGF 리포존 이 제품을 보면요. 이 안에는 10ppm의 EGF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성분을 봤더니 굉장히 단촐하죠. 많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여기에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사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개봉하고 났을 때 빨리 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10ppm 자체가 너무 함량이 높기 때문에 얼굴에 바로 쓰시지 말고 다른 제품에 처음에는 섞어서 쓰세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30대 때 이미 EGF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10ppm을 바른다라고 할지라도 거부감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EGF를 써본다 라고 할 때는 10ppm이 우리나라에서 배합할 수 있는 최고 농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바르지 마시고 크림에다가 한두 방울 섞어서 바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은 스포이드 타입인데요.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피부 위에다가 닿게끔 해서 스포이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 위에 뭔가 이물질이 닿아서 제품과 섞이게 되면 방부제가 없으니까 금방 상하게 되고 EGF의 역할을 못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손 위에다가 덜어서 얼굴에다 바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에코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10mm짜리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방법은 아예 작은 사이즈를 구매해서 여러 번 그냥 구매해서 나눠서 쓰시는 게 낫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개봉하고 났을 때 활성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차라리 작은 사이즈를 쓰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4GF라고 하는 건데요. 화장품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 4GF가 뭔지를 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EGF 말고도 FGF, IGF, KGF라고 해서 그 나머지 것들도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보면요. 누가 표피 증식을 가장 잘하고 있나요? 바로 EGF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브랜드들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찾아본 논문에는 4가지를 함께 썼을 때 효과가 더 좋다라고 발표된 논문 결과가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EGF가 표피 증식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EGF 단독으로 바르셔도 되고 이렇게 4GF처럼 다 섞여져 있는 거를 바르셔도 어차피 나머지 인자들도 도움은 주기 때문에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EGF를 처음 경험해본다라고 할 때는 이 4GF는 EGF 성분 자체가 1ppm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합쳐서 4ppm 정도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바로 피부에 발라서 적응시키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GF와 EGF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면 사용감에 있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뭐가 더 다르다 이런 느낌은 들지는 않고요. 바르고 났을 때 조금 지나면 싹 스며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좀 비타민C와 비슷한 게 다음 세럼의 다양한 성분들이 합쳐져서 EGF의 활성을 좀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EGF가 충분히 흡수되고 발라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 2, 3분쯤 후에 다음 단계를 발라주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제품은 수플로우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사이트에서는 12,000원에 판매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EGF라는 이 성분이 굉장히 비싼 성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가성비 있는 가격에 판매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수플로우를 갖고 온 이유가 고객센터에다 문의드렸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활성화 기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제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에코팩토리보다는 활성화 기준이 오픈하고 나서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스럽게도 이 제품은 좀 복잡하게 냉장고에다 넣다 뺐다 가면서 쓰지 않아도 되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EGF의 효과를 최대치로 높이려면 가능하다라고 하면 EGF는 저는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플로우는 EGF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입문템으로서 한 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수플로우를 쓰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 제품을 쓰고 났을 때 뭔가 비포앤에프터가 확 개선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사실 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EGF가 더 잘 맞는 피부의 경우는 EGF 성분이 조금만 들어가도 확 개선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GF 자체의 어떤 효과를 내가 한 번 느껴보고 싶다. 입문템으로서 너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한 번 먼지 써보고 싶다라고 할 때 수플로우가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은 스완이코코우입니다. 스완이코코우에는 두 가지 EGF가 있습니다. 하나는 1ppm에 함유된 것, 또 하나는 10ppm에 함유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라면 저는 1ppm 먼저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EGF를 좀 써봤다. 아니면 저처럼 40대다라고 할 때는 10ppm 쓰셔도 저는 무난하다라고 봅니다. 이 제품은요.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나노 리포점 기법을 사용한 기술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관 방법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차라리 냉장고에다 넣으면 좀 편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도에서 12도 그 사이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활성도를 오랫동안 유지한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에 있으면서 10도에서 12도를 맞추는 게 좀 어렵죠. 냉장고에 넣으면 2에서 3도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계절에는 실내 온도가 20에서 22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아, 이거를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완이 코코를 쓸 때는 그냥 냉장 보관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브랜드사에서 제안해 주시고 있는 그 최적의 온도는 11에서 15도 그 사이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신다면 그러니까 뭐 화장품 냉장고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거기 안에다가 보관해서 쓰시면 좀 활성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는 스완이 코코가 가장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흡수도는 약간 느리긴 하지만 좀 기다려주면 잘 흡수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어차피 EGF를 담은 그런 세럼은 무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촉촉하다라는 느낌을 기대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제품처럼 바르면 싹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촉촉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EGF 홀로지입니다. EGF 홀로지에는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5mm짜리 세럼이고요. 하나는 30mm짜리 리제너레이팅 세럼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개봉하면 7일 이내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EGF 홀로지 고객센터에서 설명을 해주신 바로는 상온에서도 EGF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력을 담았고 그래서 상온에서 보관하셔도 괜찮지만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의 경우에는 이 앰플을 쓸 때 항상 냉장 보관을 했고 그래서 저는 7일 이상 써도 별 문제는 없었으나 사실상 이 제품을 충분히 덜어서 쓴다라고 하면 5일 만에 이 앰플은 다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뭔가 피부과 시술이나 아니면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할 때 이 앰플 하나를 내가 5일 만에 싹 쓰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봐야지 라고 할 때 짧게 쓰고 빠지는 고로한 느낌으로 이 앰플을 쓰시는 게 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GF 홀로지에서 좀 특이 하나라고 봤던 것이 주름 개선 기능성과 미백 기능성을 EGF 성분 자체로 받았어요. 원래 우리가 화장품에 보면 주름 개선 기능성, 미백 기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아데노신이나 나야시나마이드를 적정 배합으로 넣어서 그렇게 미백 기능성이나 주름 개선 기능성을 받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EGF로 주름 개선 기능성과 미백 기능성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제품의 활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자신이 있어서 주름 개선과 미백 기능성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회색병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과 앰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부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즉 사이즈가 큰 것은 방부제를 넣었다라고 해요. 고객센터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활성화를 망치지 않는 즉 EGF의 활성도를 떨어뜨리지 않게끔 하는 방부제를 넣은 것이 우리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있지만 용량이 크기 때문에 방부제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둘 다 4ppm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입문자나 아니면 EGF를 좀 써보신 분들 둘 다 써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EGF를 스터디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봤는데요. 가장 상세 페이지를 볼 때 다양한 임상실험과 그리고 식약처 인증을 EGF 자체로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EGF의 그런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가장 EGF로지가 좀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고 났을 때도 저는 좀 만족도가 좋은 그런 제품이기는 했는데요. 다만 이게 재생이 된다라고 할 때는 피부가 좀 무너졌을 때 써야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재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피부가 항시 좋을 때는 이런 제품을 써도 확 좋아지는 게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에 피부가 좀 무너졌을 때 아니면 좀 칙칙해 보일 때 이렇게 활성도가 좀 있는 활성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이러한 제품을 쓰시게 되면은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EGF올로지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앰플 5mm에 4만 3천원이어서 이거를 막 자주 데일리로 쓰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피부가 무너졌거나 장벽이 좀 무너지고 피부가 좀 칙칙하고 이럴 때 가끔 이제 앰플을 한번 확 몰아서 쓰고 데일리로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세럼을 한번 써보셔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EGF 어떤 성분과 같이 쓰면 안 될까요? EGF는 산성 환경에서 굉장히 활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C와 같이 쓰시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이콜릭 에시드와 같은 아하 성분과 함께 쓰셔도 이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EGF는 꼭 처음에 단독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다음 텀을 조금 2, 3분 정도 뒀다가 순수 비타민C가 아닌 것을 다음으로 발라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EGF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EGF를 작년부터 스터디를 했었어요. 근데 스터디를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려운 성분이고 잘 만든 제품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EGF가 잘 맞는 피부의 경우는 EGF를 만났을 때 훨씬 더 잘 회복되고 상처 치유도 훨씬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 성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이고 많지만 나에게 꼭 맞는 성분이 뭔지를 찾으셔서 피부를 관리하시는 게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